아 할렐루야 오늘 해피트리오 선교단 대표 시인 은정패미용 송회사님 출판기념식 목사 7인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함께 동력하시면서 이렇게 도와주신 동호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마음 깊은 곳에서 맑고 구운 아름다운 시를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모든 듣는 자에게 영혼을 일깨우는 은혜가 넘쳐나는 향기로운 시로 계속 이어가시기를 축하드립니다. 2019년도 12월입니다.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시길 바라며 좋은 계획 세우셔서 2020년도에는 더욱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